아, 나 행복한 거 봐. 너무 행복했어, 저 때. 진미수는 지금. 머리 쓰러지셨어. 아니, 내가 산 건가? 못 샀는지도 몰라. 하도 많이 사서. 영수증 봤어, 그래서 나중에. 기억이 안 나네. 하도 많이 사서. 기억은 안 나도 발리. 아, 모비를구나, 모비를. 이런 거 하나 있어줘야죠. 그 다음 발리. 발리. 이거 진짜 발리에서 본 것 같은데 비슷한 느낌. 봐봐. 뭐야, 저게. 완전 예쁘죠. 너무 예쁘다. 아, 이게 미치클럽 같은 게. 그렇죠. 그래서 이래서 깨끗하게 쓰려고. 예쁘다. 어이구야. 발리가 때가 맞췄 거야. 뭐야, 뭐야. 이 시커맨. 어이! 아니, 이거 한 번, 저는. 저런! 나는 네옹금이 1장인가 저 때 처음 알잖아. 세상에. 왜 이렇게 검에? 뭐야, 이거. 뭐야, 이거. 어? 뭐야. 감았다고 못 된 거지? 손바닥에 몇 개가 나온 거야, 이게. 네. 여보세요? 예, 실장님. 네네. 그 비닐을 뜯어봤는데요. 네네네. 발리 테이블이요. 네. 근데 제가 먼지가 묻었길래 물티슈로 살짝 찍었는데 물티슈에 핸드 페인팅 되듯이 이렇게 까맣게 묻어오는데 이거 원래 이런 거 어떻게 된 거예요? 아, 제가 한 번 문의해 볼게요. 찌그뭉찌그스로 계속 나오거든요? 이거, 이거 한 번 좀 여쭤봐 주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와... 이게 업체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삿 날짜를 맞춰줬으면 좋겠다. 진짜 아시는 분이어서 공장에서 좀 빨리 빼주셨어요. 진짜 바짝 말린 다음에 일주일 뒤에 왔어요. 그리고 갖다 주시 그랬어요. 그래. 그래 너무 빨리.